안녕하세요 골프치는 부부의 골치남 김캐디입니다. 오늘 연습한 영상은 드라이버 영상이고요. 첫 번째 연습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가볍게 볼을 타격하는 연습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손목에 힘을 빼야 되고 몸에도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을 빼는 게 항상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연습의 80% 가까운 비중이 손목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는 이 연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는 연습은 저 나름대로의 바디턴 연습입니다. 헤드랑 몸이 임팩트 타이밍에 거의 같이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하는 연습입니다. 손목을 이용한 스윙은 뭔가 볼 타격했을 때 느낌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방향성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바디턴으로 하면 방향성이 많이 좋아서 자주 하는 연습입니다. 다음 연습은 별다른 거 없고 그냥 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스피드로 휘둘러 보는 연습입니다. 드라이브 비거리 스피드라는 게 늘기보다 자꾸 줄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귀에 들 때마다 제가 낼 수 있는 스피드로 최대한 방향성 무시하고 두르는 연습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저희 염스장에 있는 스크린장에서 오늘 연습했던 내용 테스트해보는 영상입니다. 목표라는 비거리는 250m고요. 살짝의 드로우, 베이브 드로우를 걸어서 방향성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비거리 욕심이 되게 많아서 260m, 최종 목표는 270m를 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40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듯해서 현재는 250m 정도에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 더 무리해서 치게 되면 255m, 조금 더 무리하면 260m 정도까지도 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방향성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250m 정도 치고 있어요. 지금 거리에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골치 부부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